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형 목사라고 합니다 주 서식지는 저희 지하세계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지내고 있고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변수와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 속에서도 저를 굳게 붙들어줬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쯤인가 아 내가 수요예배를 설교하게 되면 이거 한번 꼭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시켜주셨던 그 믿음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배신당했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되게 혹시 그분이 배신하시고 배신도 하시고 그러시냐고 지금 되게 의아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분이 배신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분이 배신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느꼈던 그런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고3 때 한번 크게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정말 마음껏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 황무지 같은 나의 학교에 우리 학교에 이제 기도 모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3학년 1학년부터 끝반까지 쭉 다니면서 책상 위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 아니면 야 이 반에 교회 다닌 사람 누구 있니 했을 때 지목되는 애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든다고 하니까 마치 사울이 회심한 후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굉장히 사도들이 경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 진심은 통했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는 저녁 먹고 이제 야자 직전까지 한 시간 동안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뜨거워서 야자 시간을 늦게 들어가서 혼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모임이 점점 커지고 학년 내에서 이렇게 말이 돌기 시작하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뭔가 그 기도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 이단의 괴수인 저를 매번 기도 모임이 끝난 이후에 데려가셔서 매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도 교회에도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매맞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마치 맛있는 것을 아껴두듯이 나만 먹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되게 소중하게 그 매를 한 땀 한 땀 맞아 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요 전도의 열매도 맺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 모임의 결과는 완전히 새드 엔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제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뒤로 고3 때 매일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교회가 바로 집 옆이었거든요 집에 맨날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 한다고 제가 공부를 소홀히 한 적도 없고요 여전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완전히 망했고 입시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성적으로 반을 수시로 개편하던 때라 제가 수능 보기 전에는 A반에 있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C반으로 이렇게 책상을 옮겨가서 앉았는데 와 기분이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몇 명이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수능에서 30점 올랐다? 대박 그런데 저한테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세영이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수능에서 60점 떨어졌어 와 대박 이러면서 야 세영이 따라 기도 모임 한 애들 성적 평균 내볼까? 막 이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봤지? 하나님 안 계신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너무 설득력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공부도 여전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여전히 기도도 열심히 했던 구세영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능을 망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수근거림이 다른 아이들을 떠나서 제 안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차볼만 했는데 그 아이의 그런 예리한 분석이 제 마음을 파고 들고 아 그러게? 아 그러네?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과 불만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 배신을 당했다라는 확신으로 제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수를 했고 지금은 그 사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 배신을 당했고 하나님은 마음껏 부려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몰라라 등 돌리는 정말 나쁘고 치사한 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런 유형의 실망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은 17세기 일본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이야기는 어떠한 신실한 정말 신실한 한 신부가 일본에서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이 이를 확인하려고 뒤따라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소설을 보면요 당시 일본이 외국인 성교사들에게 얼마나 악랄하게 배교를 시켰냐면 그 믿음을 고백한 평신자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죠 이제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코와 입을 깨워서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평민 신자들이 아무리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려주냐면 그 신자를 전도했던 선교사까지 저도 안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만 그 자를 살려주는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주인공은 로드리고 신부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라는 불편한 질문과 눈앞에서 죽어가는 신도들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도 죽어가는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의 길을 택하고야 맙니다 물론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드라마틱하게 일하셔야만 하는 그때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경우에 우리가 겪는 혼란과 우리가 겪는 난처함을 고스란히 잘 표현한 소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선하시게 실수 없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사실을 응답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사실이 막 선명하게 누가 봐도 인정한 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이 당신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기대와 마음 같지 않은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로 대표되는 소아시아 일곡 교회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외부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승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의 승배를 강요하는 그 압박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고 이를 거부할 때 당시 상업 길드에서 제외되는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손해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외부로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행과 우상승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면 신실한 성도분들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세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요한사도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사도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간 그곳에서 풍전 등화와 같은 지상교회와는 정반대의 너무나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천상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의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 땅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변에 내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 생물들은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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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어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도 이에 뒤질세라 자신들의 멸류관을 죽게 드리며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요한은 말 그대로 정말로 황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상의 연약한 교회들을 유배지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다가 너무나 견고한 하늘의 교회를 보고 그 예배를 함께 드리며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상황이 급변합니다 1절에는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는요 아무나 펼쳐서 볼 수 없게 마지막에 둘둘둘둘 말아서 봉인을 시켜놨습니다 2절에는요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사도는 온 세상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적임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슬피 그리고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한사도가 왜 우는지를 알려면요 일단 저 두루마리의 정체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인을 찍어서 봉인해놓은 상태인데 당시에는 중요한 문서는 두루마리의 글을 적은 후에 말아서 그 가장자리에 밀랍이나 점토 같은 것을 붙이고 그 위에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치려면 그 문서를 작성하고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공인한 그리고 지명한 그 사람만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예스겔서나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전개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완성되는지를 적은 책이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면 주기동운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두루마리 그러한 두루마리를 요한사도가 봤습니다 이 지상교회에 처한 상황 풍전 등화와 갖고 언제 우리의 믿음이 꺼질지 모르겠고 교회가 완전히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사도에게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은 뭐 펼칠 사람 없으면 말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열고 싶고 얼마나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사도는 슬피 크게 웁니다 그만큼 그 두루마리를 열 만큼 힘 있는 존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이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가 지상 가운데 임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쓰라린 시련 가운데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보호도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세상 권력과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이 심판받을 기회도 없고 그들의 몰락과 무너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요한에게는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하늘 보좌를 본 그리고 그 예배를 본 그 큰 기쁨은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되어서 요한은 큰 소리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5절에 보시면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장로의 말의 요지는요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자격과 권한이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시며 승리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자세히 다시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처음 보좌를 관찰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적혀 있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은요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낼 사람이며 온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하고 위대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발견되는 것은 양입니다 그것도 그냥 멀쩡한 양 아니면 좀 벌크업이 된 근육질 양 아니면 뭐 염동력을 쓰는 초능력을 쓰는 양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양은 옛적의 죽임을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양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사실 좀 많이 김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사자가 등장할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엉멍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탁 손을 올리고 울지 말라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그가 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딱 이렇게 눈을 들어서 봤는데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정말 너무 멋있는 사자가 갈퀴를 날리면서 언덕 위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럼 진짜 막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유대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서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하다 못해 멋있는 갈기를 휘날리는 너무나 윤기나는 큰 말이나 덩치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코끼리나 아니면 뭐 코뿔소나 어찌되었건 온 세상이 인정할 만한 강한 존재가 나타나줘야 맞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죽임당한 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쩌면 가장 약한 존재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사도도 보자를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왜 못 봤을까요? 혹시 임봉을 뗄 존재, 위대하고 강한 존재가 어디 있나 그런 존재만을 살펴봤기 때문에 미처 이 어린 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고 절망하고 절규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내 삶의 주님께서 사자로 등장해 주셔서 주변 모두가 다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맞다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꿈꾸지 않습니까? 사자로 등장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혀를 내두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꿈꾸지 그 어려움 속에서 고작 한 어린 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나니까 하늘의 예배는 이전보다 더 격양되어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오직 그분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새 노래를 불러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정말로 그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심판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도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통치자로 그 인을 떼시는 자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자로 등장을 하시는데 그 등장하시는 모습이 어린 양이다 라는 그것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어린 양의 통치입니다 칼의 통치가 아니라 힘의 통치가 아니라 물질과 미혹의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어린 양의 통치입니다 가장 완벽한 약함인 죽음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통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마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이 이끌어온 것처럼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국들이 나고 지며 인간의 수많은 탐욕과 탐심들이 수많은 업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수많은 실수들을 반복하기도 하며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탐욕과 죄악으로 다스려온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계셨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수면 아래에서 당신의 일하심이 때로는 너무 희미한 시기도 있었고 당신의 일하심이 때로는 없다고 우리 모두가 단정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당신의 왕국을 준비하셨고 결국 당신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의 탄생 역사상 가장 강하고 부가한 나라의 임함이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라의 그 나라 중에서도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시골 깡촌의 그 와중에도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말 밥통의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위대하신 나라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시작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찌되었건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으로써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지만 결국에는 절대로 이 세상 왕국은 그것을 승리라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그렇게 그 누구도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내려왔지만 정말 잠잠하게 흘러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갖 악행들이 버셔지 자행되고 있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제도들이 정말로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 기관차처럼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과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모욕을 받는지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이 질끈 감깁니다 어디어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뜨는 순간 눈이 질끈 감깁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그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는 그만 하나님 이제는 더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답답함의 한탄이 주님께 절로 올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이상한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그 누구도 두려워서 그 법안을 손댈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N번방 상태나 정인이 사건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건들을 자행한 자들은 여지없이 놀라운 심판과 저주로 끔찍하게 그 삶을 마감해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아니 적어도 저는 그 임봉을 떼는 존재로 사자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어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하고 미약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비록 그분은 보자를 처음 관찰할 때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연약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약하게 그곳에 계셨지만 결국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싸매시고 역사를 진정시키심으로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시키게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통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러한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정말로 완벽하신 통치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날 버려두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그런 의심이 너무너무 들어서 더 이상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어려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욱더 두렵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그런 상황들 앞에 속절없이 낙심하고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저는요 그러한 의심들이 깊어져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다 잘되고 남들은 다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하고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그분의 인도하심이나 은혜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삶이었기에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왜 그분이 나는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는가 오히려 그분이 안 계셨다면 나의 삶은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나쁜 일들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제 심장을 후벼파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부터 그 사실이 정말 사무치도록 믿어집니다 그분은요 날 단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시고 날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독해도 믿음을 저버려도 그분은 나를 떠나신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으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라고 뻗었던 순간에도 그분은 단 한 순간도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려놓거나 유보하시거나 변경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장 깊은 애정으로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통치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는 인격적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한 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게 우리와 이 땅을 여전히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일하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그분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기서 울지 말라는 말은 진짜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울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한 어린 양 믿음으로 그 한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볼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 양 그분의 통치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나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틈만 나면 부르고 흥얼거렸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이 찬양이 너무 공감돼서 부른 적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공감하고 싶어서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뒤바뀌고 온통 변수밖에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던 것들이 꺾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1년 내내 가득 채웠던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나의 생각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은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치 손에서 받아놨던 물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처럼 비대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절망했고 정말 많이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마다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또 뒤집혀지고 어쩌라고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망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분의 통치를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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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